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예배의 기본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학업에도 기본이 있어야 되고요 또 무언가의 우리의 비즈니스와 또 우리의 경제적인 마인드 이 모든 것들이 기본이 잡혀있어야 그것이 흔들리지 않냐고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고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열정을 헌신을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마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예배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처럼 만에 쉬고 여유를 즐기면서 만끽할 만한 시간 제쳐두고 왜 이곳에 와 앉아 계시나요? 지금까지 내가 매 순간마다 드려왔던 예배를 한번 조용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 내가 얻기 위한 목적이 두드러지게 더 많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하여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쏟아 부었는지 정말 이 참된 예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먹고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내 물질, 시간, 헌신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아무 이유 없이 오신 분들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른 예배를 위해 좀 더 우리가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내 주변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는요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마음을 모두 담아 우리 예배 받으실 하나님만을 위한 참된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든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바른 예배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의 그 수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이런 예배자의 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